안녕하세요 물 뿜는 하마입니다 어 이번 시간부터 어 비에트남 어 기본 문법에 대해서도 같이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회화에만 치중하다 보면은 모든 문장을 제가 다 외울 순 없잖아요 그래서 어 아주 기초적인 문법은 알고 회화를 하면 좀 더 쉽지 않을까 해서 어 저희가 이제 영어랑 비교하면서 베트남어가 이제 베트남어 문법이 영어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영어랑 비교해 보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번째 시간으로 어 음운영 문법이랑 그 다음 평소문 문법 두가지 준비했는데요 어 하나하나 영어랑 비교해 가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번째로 어 영어와 비교해 가면 이해하기라 제가 써놨는데 영어 어순이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통 이거 삼양식이라고 하는데 일단 다 무시하고 영어는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나는 간다 어디를 이게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나는 어디를 간다 이렇게 해서 주어 목적어 동사가 나오잖아요 주목동 근데 베트남어는 영어는 똑같아요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가 나옵니다 어 그래서 영어랑 비슷한 문법 구조를 가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어 동사 목적어 그러니까 나는 뭐 뭐 한다 뭐 뭐 한다 먼저 동사가 나와야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첫번째 비교를 해 볼 것은 이제 문자인데 알파벳 문자인데 영어는 a 부터 z 까지 26개 가 있구요 그 중에서 26개 중에 몸 아 에 이 오 5개가 있어요 어 근데 베트남어 알파벳은 a 부터 y 까지 있어요 z 가 아닙니다 y 까지고 총 29개가 있는데 f j w z 가 없어요 대신 a 가 여러 개 있거나 o 가 여러 개 있거나 이렇게 모음 중에서 여러 개 있는 게 있어요 이게 a 이외에 있고 뭐 우산모양도 있고 o 가 있고 위에 있고 뭐 약간 심표 같은 게 붙어있는 게 있고 그래서 어 베트남어는 29개가 있다 대신에 f j w z 는 없다 그리고 29개 중에서 단자음 17개 단범 12개 로 구성되어 있다 모음이 많은 거죠 그 영어보다 그리고 모음 중에는 이중 모음 삼중 모음이 존재해요 이거 나중에 저희가 그 어떤 게 있는지 이중 모음 삼중 모음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어는 영어보다 알파벳이 더 많다 이 정도만 알면 되실 것 같고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두번째로 제가 오늘 의문형이랑 그 다음에 평소문 알아본다고 했는데 먼저 의문형 문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문형은 물어보는 거잖아요 뭐뭐 했니? 뭐뭐 했니? 엄마 할거니?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영어에서는 의문사 플러스 동사 아니면 동사 플러스 주어 그러니까 동사가 먼저 나와요 의문사 같은 경우에는 what how 동사 나와서 예를 들어서 what is your name? what이 의문사죠 그 다음에 동사 나오고 your name 이게 명사죠 그리고 의문사가 없을 때는 동사 플러스 주어 그러니까 do, is, are 이렇게 나와서 예를 들어서 do you like something, do you like playing sports, 운동하는 거 좋아하니 아니면 are you boy, are you girl, 너는 남자니, 여자니 이렇게 해가지고 동사 주어 순으로 의문형 문법을 구성하는데 베트남어는 일단 의문사가 없어요 그래서 what, how 같은 의문사가 없고 동사가 먼저 앞에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대신에 주어, 꺼, 그 다음에 동사 형사, 그 다음에 콩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꺼, 그 다음에 컴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순서는 주어, 그 다음에 동사 형사는 똑같고 꺼랑 콩, 이거 두 개만 붙이면 돼요 꺼, 컴, 꺼컴, 꺼컴을 붙이면 이게 의문사가 됩니다 그래서 베트남 의문형은 평서문에 평서문 주어, 동사, 주어, 형사에 꺼, 그 다음에 컴, 이게 두 개만 붙이면 된다 그래서 영어는 의문사가 있고 동사가 앞으로 가는데 베트남 의문형은 평서문이랑 똑같은데 그 주어랑 동사 사이에 꺼랑 붙이고, 꺼를 붙이고, 그러니까 동사 앞에 꺼를 붙이고, 그 다음에 맨 끝에 컴만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꺼, 컴, 그래서 베트남어는 의문형을 만들 때 꺼, 컴을 붙인다 대신에 꺼는 동사 앞에, 그 다음에 컴은 그 다음에 맨 뒤에, 그러니까 컴은 항상 맨 뒤에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컴이 맨 뒤에 있으면 이거는 물어보는 의문형 문장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보면은 안 꺼, 맷, 컴 여기 보면은 안, 당신은 꺼, 꺼, 컴이 있으면 의문형이잖아요 이게 맨이 피곤하다는 뜻인데 형용사에요 안, 맨이 나는 피곤하다던데, 그는 피곤하다던데 이게 의문형이니까 당신은 피곤하십니까? 라고 이제 의문형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평서문일 때는 안, 맷, 그는 피곤하다 근데 이게 꺼, 컴이 붙어서 당신은 피곤하십니까? 라고 하는 의문형으로 바뀐 겁니다 계속해서 평서문 문법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아까 앞에서 베트남어 문법은 영어랑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 영어랑 동일하다 써놨죠 그래서 평서문은 의문형이 아니잖아요 그 물음표가 없는 거고 일반적인 문장인데 예를 들어서 영어 같은 경우에 비동사가 있어요 비동사 같은 경우는 is, are 같은 경우 잖아요 뭐뭇이다, 뭐뭇이다 근데 이게 똑같이 베트남어에도 있는데 그게 라예요, 라 LA, 그래서 영어의 비동사랑 베트남어의 LA는 같다 그래서 뭐뭇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또이가 나 라는 뜻인데 또이라 응어의 한국어, 또이 나는 뭐뭇이다 뭐뭇일까요? 응어의 사람입니다 한국어, 한국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중또이, 중또이는 이제 또이보다 또이, 영어의 위란 똑같은 건데 중또이라는 자체가 우리는 라, 뭐뭇이다 번, 번이 친구입니다 그래서 중또이라 번, 우리는 친구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비동사 이외를 이제 영어에서 일반 동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베트남어에서는 이제 라, 이에 동사를 일반 동사라고 하는데 주, 동, 목, 주어, 동사, 목적 이렇게 나가는 거죠 동사 먼저 나오는 거야 항상 그래서 또이, 헉, 또이 공부하다 그래서 또이, 헉 나는 공부한다 띠엥 비엣, 베트남어를 공부한다 이게 베트남, 베트남, 띠엥이 이제 언어 그래서 베트남 언어를 공부한다 근데 항상 동사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이, 나는 헉 공부한다 무엇을? 띠엥 비엣, 베트남어를 공부한다 그래서 나는 공부한다, 베트남어를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어가 베트남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평소문 중에는 영어 같은 경우에는 I'm happy 라고 하면은 나는 M, 비동사, 해피 그래서 주어, 동사, 보어라고 하는데 베트남어에서는 주어 플러스 형성 그러니까 즉, 비동사 비동사에 해당되는 게 라잖아요 라, 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또이, 코에, 또이, 맷 이렇게 두 개 있는데 원래 영어 같은 경우에는 또이, 라, 코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나는 뭐뭇이다, 나는 건강하다 코에가 건강하다고 또이, 맷, 맷은 피곤하다 그러니까 또이, 라, 맷 이렇게 써야 되는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어에서는 그 비동사에 해당하는 라 를 사용하지 않나요 그래서 바로 주어, 다음 형용사 그래서 주어, 형용사 또이, 코에, 또이, 맷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랑 다른 게 있다면 주어, 동사, 형용사에서 베트남어는 주어, 동사, 형용사에 해당하는 주어, 동사, 형용사에서 그 동사 중에 비동사에 해당되는 라 를 형용사 앞에 쓰지 않는다 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바로 주어, 형용사 그래서 형용사 문에는 주어, 동사, 목적어라는 한 가지 타입이 있고 그 다음에 주어, 형용사 라는 한 가지 타입이 있어요 그래서 형용사 앞에는 비동사를 쓰지 않는다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명사 구성이라고 제가 임의로 적어봤는데 그리고 괄호 열고 한국어와 반대이다 라고 써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을 먼저 쓰고 뒤에 사람을 쓰는데 그러니까 사람을 꾸며주는 게 한국이잖아요 근데 베트남어는 꾸며주는 한국을 뒤에 써요 그래서 사람, 한국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람을 먼저 쓰고 꾸며주는 한국을 뒤에 써요 그래서 사람, 한국 그래서 사람에 해당하는 것을 먼저 쓰고 능어이, 그 다음에 한국을 뒤에 한, 구어 똑같아요 그래서 능어이, 사람 베트남 뒤에 써서 능어이, 비엣 베트남, 사람 꾸며주는 거죠 그 다음에 능어이, 그 다음에 안이 영국이라는 뜻인데 능어이, 안 영국, 사람 그러니까 꾸며주는 걸 항상 뒤에 써요 그러니까 대표되는 명사를 앞에 쓰고 꾸며주는 걸 뒤에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꾸며주는 걸 앞에 쓰고 대표된 명사를 뒤에 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베트남어 같은 경우에도 언어가 이제 주된 명사잖아요 베트남 언어에 때 그러니까 베트남이라는 걸 꾸며주는 거고 베트남이라는 게 형용사고 언어를 꾸며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띠엥, 언어 근데 무슨 언어? 베트남 언어 그래서 띠엥, 비엣, 베트남, 언어 그 다음에 띠엥, 한 언어인데 어떤 언어? 한국어 그래서 한국언어 띠엥, 비엣 그 다음에 띠엥, 안 그래서 언어인데 무슨 언어? 영국 언어 그래서 영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대표 명사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꾸며주는 명사를 뒤에 쓴다 꼭 기억해 주길 바래요 항상 한국어랑 반대예요 한국 사람, 베트남은 사람 먼저 쓰고 한국 그리고 저희가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뭐 나의 친구, 나의 집 이거는 나의 것 해서 항상 소유격을 많이 쓰는데 소유격 역시 나의 친구에서 여기 베트남어에서 소유격은 으, 뭐, 뭐, 으 할 때 그 소유격은 꾸어 라고 써요 꾸어 근데 예를 들어서 나의 친구인데 주대명사가 뭐예요?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나, 으 할 때 나는 친구를 꾸며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친구 먼저 쓰고 번, 그 다음에 꾸어 그 다음에 어떤 친구 나 나는 뭐예요? 또이잖아요 그래서 번, 꾸어, 또이 친구다, 뭐, 뭐, 으 나의 친구다 그래서 꾸며주는 나의가 뒤로 가고 대표 명사의 친구는 앞에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의 집 나의 집 할 때 대표 명사가 뭐예요? 집이잖아요 그래서 집 먼저 쓰고 야, 그 다음에 꾸어 그 다음에 나의 할 때 나는 또이잖아요 그래서 야, 꾸어, 또이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명사를 구성해서 단어를 만들 때는 꾸며주는 게 뒤에 그 다음에 대표되는 게 앞에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한국 사람은 대표 명사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먼저 쓰고 뒤에 한국 그 다음에 베트남원 언어 베트남원 할 때도 주대명사가 언어이기 때문에 언어 먼저 쓰고 디엥 원 언어 먼저 쓰고 꾸며주는 베트남이 뒤에 디엥 비엣 그 다음에 나의 친구 할 때 음호, 의에 대한 소유격은 꾸어고 대표 명사가 친구이기 때문에 친구 먼저 쓰고 번, 그 다음에 꾸어, 그 다음에 나 그 다음에 나는 뭐라고? 또이 그래서 방 꾸어, 또이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앞에서 먼저 첫 번째 배우는 게 음운형이고 음운형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평소문에 꺼, 그 다음에 컴 이렇게 두 개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꺼는 동사 앞에 그 다음에 컴은 맨 뒤에 그래서 평소문에 꺼, 컴을 붙이는 게 이제 음운형을 만드는 거고요 뭐 뭐 물어보는 음운형을 만드는 게 꺼, 컴 그 다음에 평소문은 영화랑 똑같다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다음에 동사를 쓴다 근데 어 비동사를 써서 형용사를 만드는 그러니까 어떤 상태를 설명할 때는 그 형용사 앞에 라를 쓰지 않는다 비동사를 행략한다 그래서 주어 형용사만 써도 문제없다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 할 때도 나는 행복하다 할 때 그 뭐 뭐 이다라는 라를 사용하지 않아요 나는 행복 이렇게 쓰면 돼요 행복을 제가 단어를 아직 모르는데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명사 구성할 때도 대표 명사를 앞에 쓴다 그리고 꾸며주는 명사를 뒤에 쓴다 그래서 사람 근데 꾸며주는 게 한국이니까 어이 안 꾸어 꾸며주는 명사를 뒤에 쓴다 이거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부정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가지 않는다 할 때 가지 않는다 나는 간다를 반대 부정하는 가지 않는다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고 그 외에 기타 문법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해서 부정형 플러스 다른 문법에 대해서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